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네 번째 이야기 리디아 다른 남자를 알게 됐어 마이어백의 아내가 말했다 일요일 오전 그녀의 접시엔 오븐에 바삭하게 데운 빵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건드리지도 않았다 반면 마이어백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녀가 아주 빠르게 말하는 동안 빵을 먹었다 마이어백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만 말이 술술 나왔다 우린 오늘 호숫가로 소풍을 나갈 수 있었어 마이어백은 혼자 생각했다 그럼 아내는 잡지를 읽고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앉아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호숫가에선 모든 게 여느 때처럼 흘러갔을 것이다 그러다 그들은 피자 가게로 가서 가게 뒷마당에 앉아 차가운 맥주를 마셨을 것이다 그의 아내는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며 울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이였다 마이어백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부엌에 난 창을 내다보았다 넉 달 후 마이어백은 이사를 했다 방 하나에 거실 하나, 부엌과 욕실, 베란다가 딸린 집은 5층이었다 새 집 주인과 얘기를 하고 우편함에 명패도 새로 달고 은행 저축 계좌 명의를 변경하는 이 모든 일은 이젠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게 된 아내가 했다 첫날 밤 그는 부엌 찬장을 열어 그녀가 사다 놓은 접시를 바라보았다 접시가 아주 많았다 마이어백은 의자에 앉아 결혼하고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집은 마이어백이 13년째 일하고 있는 회사와 그리 멀지 않았다 지하철로 두 정거장을 간 다음 조금만 더 걸으면 되는 거리였다 그의 자리는 탕비실 바로 옆자리로 에어컨은 있지만 창문이 없어서 빛이라고는 전등에서만 들어왔다 회사에서 그는 최고의 프로그래머로 꼽혔지만 과장 승진에선 탈락했다 마이어백은 인간관계에 서툴러 업무 지시도 문서로 받는 편을 선호했다 이제 점심시간마다 그는 구내식당으로 간다 천장이 높아 너무 시끄럽게 느껴지는 구내식당은 그가 크리스마스 파티날에나 가던 곳이었다 그리고 저녁은 주로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먹었다 집에선 텔레비전을 보고 주말이면 가끔 영화관에도 갔지만 호숫가에는 더 이상 가지 않았다 45번째 생일날 그는 아내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저축을 예금해둔 은행으로부터 대량으로 인쇄된 축하카드 한 장을 받았다 회사 직속 상사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초콜릿 한 상자를 선물하며 그에게 외롭지 않은지 물었다 마이어백씨 항상 혼자잖아요 사람이 그럴 순 없어요 마이어백은 대꾸하지 않았다 일요일 저녁 텔레비전에선 러브바디 인형에 관한 심층 보도가 나왔다 마이어백은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트북을 켜서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새벽 5시까지 인터넷 게시판을 들락날락하며 구매자들의 후기를 꼼꼼히 읽었다 다음날 그는 회사에서 여러모로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집으로 곧장 가서 노트북을 켠 마이어백은 계속 새로운 조합으로 인형을 만들었다 얼굴은 물론 가슴 크기, 피부 톤, 창백한부터 초콜릿색까지 입술, 살구색, 장미색, 빨간색, 구리색, 자연색 등 과, 손톱, 그리고 눈동자의 모발색까지 전부 자기 취향대로 골라 인형을 만들 수 있었다 음부의 유형 또한 무려 11가지나 됐다 회사를 다니면서 그는 처음으로 병가를 냈다 한두 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자 인형 이름이 떠올랐다 리디아 8주 후 드디어 소포가 배달됐고 마이어백은 또 하루 연차를 냈다 인형은 꽤나 무거운 게 얼추 50kg은 나갈 것 같았다 그는 인형을 감싸고 있던 부드러운 천을 벗기고 속옷만 걸친 그녀의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그녀를 박스에서 꺼내 소파에 앉힌 다음 자신의 목욕가운을 들고 와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는 사용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다 그녀는 철골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관절 꺾기는 삼가해야 하며 피부에는 정기적으로 얇게 파우더를 발라줘야 뽀송뽀송하고 생기있는 외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서에 쓰여있었다 한 시간쯤 후 마이어백은 거실로 돌아와 포장 박스를 접어 분리수거함에 넣었다 그러고선 현관을 통해 다시 집으로 들어와 인형을 쳐다보지 않고 곧바로 텔레비전을 켰다 리디아가 온 지 열흘이 지나서야 마이어백은 처음으로 그녀와 한 침대에서 잤다 3주 후 그는 그녀를 위해 인터넷으로 원피스와 속옷, 신발, 잠옷, 그리고 스카프를 주문했다 이제 마이어백은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가지 않으려고 요리를 배웠고 종종 그녀와 함께 로맨스 영화도 봤다 그는 늘 그녀 곁에 있고 싶었다 회사에선 온통 머릿속의 그녀 생각뿐이었으며 월요일마다 꽃을 사다 안겼다 저녁이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한두 주가 지나자 그녀 앞에서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게 되었다 그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가정용 운동기구도 구입했고 밤엔 그녀와 함께 침대에 누워 미래를 떠올리며 그가 사려고 마음먹은 집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그녀가 마당에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햇볕을 쬐 수 있게 해줄 셈이었다 늦여름 어느 따뜻했던 오후 마이어백은 길을 걷다 넥타이를 풀고 셔츠 맨 위 단추를 풀었다 이전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며칠 전 그는 리디아를 위해 샴페인과 장미 열두 송이를 샀다 그날은 그녀의 생일 즉 그녀가 그의 곁에 머문 지 열두 달이 되던 날이었다 정말 멋진 한 해였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집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다 거실 소파 등받지 위에 놓인 인형은 원피스와 속옷이 갈갈이 찢어지고 머리는 180도 돌아갔으며 다리는 양쪽으로 벌어진 상태였다 입과 항문 그리고 음부에는 마이어백의 촛대에서 꺼낸 양초가 꽂혀 있었다 거실 탁자에 그가 그녀를 위해 산 빨간 립스틱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음탕한 암퇴치 마이어백은 그게 이웃의 소행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다 이웃집 남자 하나가 종종 자기 집을 훔쳐보려고 발코니 난간에 몸을 구부리고 있다가 들키곤 했었다 그는 양초를 꺼내고 리디아의 다리와 목을 조심스럽게 되돌려 놓았다 마치 의사처럼 그녀의 몸 이곳저곳을 촉진하고 철골 구조 어디가 부러지진 않았는지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욕실로 가 욕조에 물을 받았다 부드러운 스펀지로 그녀의 몸을 닦고 몸에 난 구멍 안을 헹구고 드라이어로 머리카락을 말려주며 두 시간 넘게 목욕을 시켰다 문득문득 차오르는 눈물을 그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여러 번 욕실 밖으로 나오기도 했다 목욕을 끝낸 그는 조심스레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피부에 파우더를 칠하면서 온몸을 마사지해 주었다 그러고선 잠옷을 입히고 이불을 덮어준 다음 불을 껐다 거실로 나온 그는 찢어진 옷가지와 양초를 쓰레기봉투에 담고 립스틱 자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거실 탁자를 박박 닦았다 베란다 문에는 못질을 했다 이날 밤 마이어백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몇 번이고 자다 깨서 리디아를 살피곤 했다 나중엔 아예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는 거기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음날 그는 가족에게 일이 생겼다며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칠 동안 리디아 곁을 지켰다 텔레비전을 침실로 옮기고 때로는 책도 읽어주었다 4주 후 마이어백의 이웃집 남자가 응급실로 실려갔다 갈비뼈 두 대와 왼쪽 쇄골이 부러졌고 고한이 터졌으며 양쪽 송곳니가 나갔다 오른쪽 눈꺼풀 위는 찢어져 여덟 바늘을 꿰매야 했다 응급실 의사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그가 자기 집 앞에 이런 모습으로 뻗어 있는 것을 이웃집 여자가 발견하고 신고했다 경찰관들은 같은 건물 주민들을 탐문했다 그들이 마이어백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그는 문을 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피범벅이 된 야구배트가 들어있는 비닐봉지 하나를 조용히 내밀었다 경찰관들은 그에게 바로 수갑을 채우고 바닥에 눌러 제압했다 그가 저항하지 않자 경관들은 그가 도주할 우려나 위협이 될 만한 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를 앉혔다 침실에는 인형이 침대에 누워있었다 마이어백은 곁에서 보초를 서던 중이었다 한 시간 후 여자 경관은 마이어백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게 전과가 없고 확실한 직장이 있으며 이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용된 야구배트는 인터넷으로 샀고 영수증은 비닐봉지에 함께 들어있었다 처음에 그는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어서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할 지경이었지만 여자 경관은 마이어백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인형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고 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가 리디아라고 대답한 다음부턴 이야기가 한결 쉽게 풀렸다 검사는 마이어백을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배심재판소에 배당되었고 재판은 사건이 있은 지 열 달 후에 열렸다 이제 모든 걸 하나하나 말할 수 있어 마이어백은 생각했다 그는 법정에서 할 말을 몇 번이고 리디아 앞에서 연습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가장 간단한 문장조차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재판장이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이웃집 남자는 아프다는 진단서만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여자 경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녀는 수사 경과와 마이어백을 신문한 내용을 설명했다 마이어백은 즉각 모든 것을 인정했으며 그녀는 그가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저 외로운 남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법정은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장은 그에게 마이어백이 위험한지를 물었다 별스러운 일이긴 하죠 정신과 의사는 말했다 하지만 인형을 사랑하는 게 위험한 일은 아닙니다 종종 있는 일입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최근 20년간 전문가는 설명을 시작했다 인간의 신체를 분따 실리콘과 알루미늄 혹은 강철로 인형을 제작하는 일은 하나의 산업이 됐습니다 인형 하나의 가격은 3500유로에서 15000유로 사이입니다 인형은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조만간 말도 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내장된 모델까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고객층은 40세에서 65세 사이 백인, 독거 생활자, 그리고 이성애자로 분류됩니다 제조사의 홈페이지는 이 인형을 주로 자위나 섹스를 위한 용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인형을 산 사람들이 인형과 성적 관계를 넘어선 진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인형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에선 심지어 인형 주인이 진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자 인형에게 장례까지 치러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이어백은 검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걸 보았다 아갈 마토필리나, 즉 동상이나 인형을 사랑하는 행위는 패티시즘의 일종입니다 전문 용어로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성애를 느끼는 성향을 가리키지요 정신과 의사가 말했다 그 남자들은 그걸로 만족이 됩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인형은 사랑을 준다 한들 반응이 없지 않소?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사건입니다 일단 우리는 상대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상대의 이미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현실에 잠식당할 때 쉽게 말해 우리가 그 사람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그 관계엔 위기가 오게 되죠 미국에서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사는 여성이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와 결혼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파트너를 구하는 신문광고를 통해 남자를 알게 되죠 그들 또한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일이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관계는 견고하죠 이는 마이어백 씨와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재소자를 향한 여성의 사랑이 현실에서 절대 검증되지 않는 것처럼 마이어백 씨와 인형의 관계도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죠 어쩌면 그래서 그의 사랑이 견고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관계가 변치 않고 유지되는 것이죠 마이어백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장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기 삶을 꾸려갈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국가는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이 저지른 행동이 유죄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인형에 대한 기물 파손을 배우자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다고 확신하고 당신의 행동이 아내가 능욕을 당한 남편이 저질렀을 법한 행동보다 더 과격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디아가 진짜 사람이었다 해도 당신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당 방위는 공격을 받는 그 순간 혹은 공격이 임박한 순간에만 인정되는데 당신이 이웃에게 저지른 범행은 이미 한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므로 당신이 정당 방위권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수입니다 따라서 당시 행동의 의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의 법체계는 그것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온 마이어백은 리디아와 단둘이 있고 싶어서 커튼을 쳤다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그리 나쁘진 않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는 재판에 관해 그리고 배심원단과 그 앞에서 느꼈던 자신의 두려움에 관해 모두 말했다 그리고 한참 후 그는 그녀의 머리를 팔로 감싸 안았다 변치 않고 유지되는 행복한 관계 그는 정신과 의사의 말을 떠올렸다 마이어백은 자신이 옳은 일 그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했으며 판사도 그렇게 말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잠이 들었다 마이어백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과 의사의 말은 사실 어느 정도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대개 상대방한테 내가 만든 이미지를 더 씌워놓고 그 이미지를 사랑하죠 그리고 그게 깨지면 실망하고 싸우고 뭐 그런데요 어쨌든 그래도 인형보다는 사람과 사랑할 날이 그래서 리디아를 장례시켜주고 마이어백이 좋은 사람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족처럼 덧붙여 봅니다 네 안자비에서는요 앞으로도 다양한 책을 단편 장편 가리지 않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되도록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